한국스티아 페스티벌 5분 10일 한국스티아 페스티벌 5분 10일 한국스티아 페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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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 소인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전체 대표의 페스티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매빈 여러분 그리고 작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도 어려워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옥 같은 작품을 많이 출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작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입니다. 문화는 소중하고 예술은 귀중하다.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더 귀중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을 맹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열 입장에서는 최자수차협회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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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